포석 강의 초밥도 어떻게 해줘야 될지 네 한번 보겠습니다. 자 가장 많이 쓰이는 정석은요. 포석은요 요거에요. 양파점 둘 다 콧대간에 화점을 두었을 때 양파점 포석이라고 요즘 유행하는 포석이 바로 이거에요. 상대가 내가 배우러 둘 수도 있죠 상대가 3,4개 들어오면 맞고 밀고요 늘어주세요. 네 쉽게 두둔 방법입니다. 자 날짜를 하고요. 그러면 어 나도 질 수 없지. 상상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맞고 밀 대 네 밀 대 늘고요. 또 날짜를 합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1차 포석이. 그리고 훅들 차례죠. 훅들 차례기 때문에 흙이 여러가지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우리 학생은 어디에 두고 싶을까요? 정답은 없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수를 찾아야 돼요. 내가 좋아하는 수를 찾아야 돼요. 알죠. 네 여기. 네 이 수도 좋죠. 이 수는 우변에 우변이죠. 우변에 내 풍면을 지키겠다는 건데 그럼 배이 어떻게 될까요? 멀치겠죠. 멀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법이 붙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못 붙여서 마늘로 붙여서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. 네 이렇게 두고 마지막 나면 삼삼을 좀 둔다든지 네 저희도 보석이 있어요. 이것도 괜찮아요.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어 나는 집으로 수를 좀 더 많이 챙겨서 두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린자로 붙이는 것도 방법이에요. 나린자로 붙이면 댕이 이렇게 벌려올 때 뭐 이런 식으로 벌린다든지 높게 둬도 되고요. 이거는 이제 취업법 근데 높게 두는 수가 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네 이렇게 두는 것도 통화에 가져있죠. 아주 괜찮아요. 댕이 만약에 여기를 네. 갈라 쳐보면 요런 식으로 다가서서 이 세 점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네 요렇게 삼삼을 차 모자를 쓰면요. 모자실이라고 하거든요. 여기서 직색이 기억하는 게 모자는 나릴차로 벗어나. 나릴차 없죠. 모자는 한 점이 한 점이에요. 한 점이. 나릴차. 모자는 나릴차. 모자는 슉. 안 돼. 근데 모자를 잘 도움을 해야 되는데 네. 근데 모자 자체는 좋은 수에요. 모자는 나릴차로 벗어나. 네. 자. 추천수 1번. 2번. 자. 그 다음 추천수는요. 만약에 내가 아주 공격적이야. 나는 바로 상대가 공격하고 싶어서 iş완이 할 때 다음기 숙대가 안좋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맞춥니다. 매일 계속 받아주면 이런식으로 이 세점만 이 두 절에 싸우게 되어있죠.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구요. 만약에 흙이 이제 성공을 해오면 그때는 안서리지 말고 우리가 잘 아는 점성이죠. 이 정도는 두시면 됩니다. 이렇게 이 선으로 주면요. 하나 띄워서. 이것은 흙이 이제 세점만 공격을 하겠지만 이런식으로 두거나 아니면 붙여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다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양목을 치면 거쳐서 들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또 주면 흙의 세력과 내 실력의 흐름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두고 싶은데요. 즐겁게 주면 돼요. 우리 학생이 대회를 앞두고 이제 사모진 채널을 좀 더 긴장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회는요. 기본적으로 나의 실력을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에 즐겁게 주면 돼요. 저도 많이 배웠고 이기면 이기는 대로 즐거운게 가집니다. 또 이번 대회는 특징이 한판 졌다고 해서 떨어지는게 아니에요. 무조건 세판을 두게 되겠습니다. 1라운드, 2라운드, 3라운드 보였고서 오! 아니 우리 학생이 아 이거 상패들 하면 어떡하지 사모님이 질망하실 텐데 오! 이러면 안돼 뭐 이번 혈당에 올라온 멤버들은 굉장히 강해요.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동자들인데 절대 무서워하지 마요. 그럴 거 없어요. 그럴 거 없어요. 나의 실력을 보여준다. 알았지? 상대가 강하면 강할수록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강한 선수가 크면이 있더라고요. 네? 또 오빠한테 나의 힘을 보여주세요. 그러면 오빠가 두나마 눈이 커져. 아니 이렇게 잘 되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. 선생님이 누구예요. 아무것도 물어볼 거예요. 하하하하 도대체 선생님이 누구시지? 아니 척 하지 말고 자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, 저도 사모님이 누구시지? 하면 없는데요. 막 이러거든요. 하하하하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조금 방당해져요. 아니 있네 학생들 저도 사모님이 누구시라고 모르는데요. 없는데요. 이러면 아니 근데 그거는 학생이 잘 얘기는 하지만 아마 우리 학생이 시험에서 실력을 보여주면 분명히 물어보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. 그러면은 제 이름 얘기하시면 돼요. 우리 학생들처럼 내가 왜 얘기를 안 되고 난 얘기하기 싫은데요? 만약 그렇다면 얘기 안 해도 돼. 네. 왜냐하면 사모님은 모든 학생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모님이 말이에요. TV가족 아카데미를 청년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말이죠. 2019년 사모님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생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될지 그 개성이 가득한 학생이 많이 오더라고요. 저는 이 학생들의 어떤 자유의진 아니 개성을 아주 중중해요. 아주 독특한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많이 왔는데 어 사모님은 예를 들어서 학생이 누구냐 하면 어 저기 누구예요? 어 김우모군이에요. 어 방우모군이에요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저는 지금 사모님이 없습니다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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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까지 질문 있으실까요? 네. 잘 이해 됐어요? 이거 둘 수 있겠지? 네. 네. 아 재밌는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그 9장 4번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맞습니다. 여기서 결론적으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두면 되겠군요. 아 나는 사모님이 추천할 수 다 싫어요. 전 여기 두고 싶어요. 이수아 나 끝까지 좋은까? 괜찮아. 이수는 괜찮아. 이수는 사람들이 많이 안 둬서 그렇지? 이수 자체는 없구만. 그러니까 호성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내가 두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은 수 사모님이 그러면 아니 그럼 내 마음대로 두면 되는데 왜 사모님이 여기여기 두라고 추천을 해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. 이거는 말 그대로 추천. 뭐 예를 들어서 나 오늘 김치찌매를 먹고 싶어. 근데 이제 자꾸 어 뭐 사모님이 치킨을 먹으래 피자를 먹으래 하면은 어 나 그거 먹기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. 그런 것처럼 뭐 사모님 생각에는 어 네 피자 치킨 뭐 제작기계가 좋아 보이는데 어 나는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 나쁘지 초반에는 자개장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.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메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네 첫번째 가위끝 저거 자금 으윽